스치듯 흘려들었던 영화 속 좋은 음악을 장면과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씬앤송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영화음악의 가이드 영화음악의 안내자 푸디토리움 음악감독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란님이요 푸디토리움님 처음 뵙는데 반갑다고 좋은 음악과 영화 소개 메모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을게요 보내주셨어요 메모할 준비까지 요즘 다 검색이 되는데 아주 바람직한 학생 같은 분입니다 다음 글 한번 읽어주세요 박현석님은 푸디토리움님 샤프한 느낌이 드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안 보셔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 보십니다 보는 라디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네타운의 2부 시장 로고를 작곡해 주신 분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뭔가 약간 파라리 크리스마스에 나올 법한 그런 감성적인 굉장히 곡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여기서 들으니까 진짜 뭔가 저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제가 그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도 본인의 목소리인 건가요? 네 제 목소리 맞고요 그때 별 다른 변화는 없는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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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차분하게 읽으셔서 누군지 궁금했어요 파워 FM 새벽에 하는 애프터클럽의 DJ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일마다 DJ가 바뀌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무슨 요일에 하세요? 저는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원래는 새벽 3시에 했었거든요 이제 1시간씩 앞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다가 1시까지 왔죠 그랬군요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근데 이름이 푸디토리움 무슨 뜻인가요? 원래는 이제 예전에 푸딩이라는 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하면서도 나중에 솔로 활동을 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당시 이제 매트릭스도 유행이고 접미사 접두사의 변형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에이리움을 붙여서 푸디토리움이라고 하면 어떨까 근데 벌써 그게 너무 옛날 이야기여가지고요 20대 때 이 재즈 밴들이 결성하셨었다고 네 20대 후반에 지금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40대 어? 정말요? 갑자기 슬퍼집니다 아니요 전 제 또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본명은 김정범시죠? 네네 저희는 그냥 푸디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푸디님은 재즈 뮤지션이자 작곡가이자 영화음악감독이면서 대학 교수님이시라고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로 처음 음악을 시작하셨다면서요 아 여기서 또 이제 열륜이 드러납니다 그쵸 여기 연도까지 작가님이 써주셨네요 네 거기까진 제가 또 읽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0년이 되기 전이라죠 되기 전인데 유재해 음악 경연대를 제가 대학교 때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유재해 너무 좋아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참여를 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영화음악은요 멋진하루 577 프로젝트 롤러코스터 허삼과 음? 다 하정우씨가 나오는 영화잖아요 무슨 특별한 인연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건 맞고요 멋진하루 통해서 그때는 이제 배우님이셨죠 그 이후에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 577 프로젝트라는 이 영화를 하면서 이제 전화를 주셨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셨군요